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천무의 막강한 방어력과 화력 2. 터키의 운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3. 미국의 진짜 모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험을 유지하며 이득을 추구하는 터키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천무를 수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터키도 점점 더 전쟁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강력한 무장력으로 대비하고자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이미 천무 도입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터키도 천무를 찾고 있어 한국 방산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에 K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 국방부가 K39 천무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무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와 공동 개발과 관련 한국 퍼트너와 함께 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하이마즈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무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 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묘원한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죠. 이미 천무는 해외의 군사 전문화들과 각 군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쳐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탭. 천무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튜르키에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튜르키에가 천무의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튜르키에가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튜르키에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반과 러시아 양 지명의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도한 튜르키의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규명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건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튜르키에서는 이 전략을 모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 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압박이 거세졌죠. 내심 불쾌히 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국대서양조약기구나 토형국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인 튜르키에에 대해 러시아가 곱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징분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면서 흑계를 공유하고 있는 튜르키에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튜르키에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울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튜르키에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튜르키에를 향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을 주문. 튜르키에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었죠. 원래 튜르키에는 천물을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합격한 성과를 직접 본 튜르키에는 하이마스 도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에 달하는 하이마스 폭격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튜르키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도해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튜르키에는 미국이 이즈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튜르키의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IS 근거지 일망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의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튜르키의 군 장교들도 하이마스의 성능을 보고 감탄하여 튜르키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임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첨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튜르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튜르키에를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튜르키에를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튜르키에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튜르키에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을 튜르키에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튜르키에를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튜르키에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튜르키에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튜르키에의 하이마스를 재봉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튜르키에가 본격적으로 천무의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튜르키에의 데일리 사바흐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튜르키에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튜르키에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튜르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의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의해 천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튜르키에 정부는 화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연장목해포 역시 한국 제품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실제로 튜르키에는 한국 정부와 K2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특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튜르키에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상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2 전차의 위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튜르키의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계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튜르키의 정부는 한국의 천무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계량은 물론 파괴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계량에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덮티드 로켓 덮티드 로켓을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덮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Z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계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인데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음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사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발에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사격도 가능해집니다. 트리키의 정부는 천무 계량 소식까지 전해듣자 덮티드 로켓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50백문 사이의 수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어 싸우지를 못했던 하니 애친나라가 유럽의 무기를 파는 날이 다 온다며 많은 분들이 감개무량한 마음이셨을 텐데요. 얼마 전 한 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 이 감동을 깨는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뜬금없이 한국과의 방산 거리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소식에 내수 물량까지 모조리 돌려가며 폴란드에 온인한 한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수출을 잘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국 역시 추후 확대되는 수출질에서 거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최근 폴란드 국영채널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내부에서 한국과의 무기 거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 존재하고 하필이면 폴란드의 야당 정치인들이 여기에 찬동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폴란드는 오는 2025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야당인 폴슈카 2052에 자신들이 정권교체에 성공하게 되면 군비를 줄이고 한국과의 거래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폴슈카 2050은 보도를 통해 폴란드군에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막대한 물자를 긁어모아놓고 그제서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수립하는 압습이 있다며 한국과의 무기 거래를 비롯한 현 정부의 국방정책 역시 이런 식으로 신중하지 못하게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새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감사를 진행해서 신중한 계획에 따라 물자를 재배치하고 필요하다면 구입 계획도 수정 검토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슈카 2050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국방부 차관 출신인 야누시 젠케는 우리에겐 조종사 훈련 시스템도 공수수산도 장찬무장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사온전차와 전투기는 결국 경락고에서 썩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남겼죠. 국방위원회 부의장 체스와프 무릎체크도 국군현대화 계획과 국군 발전 계획이 함께 수립되고 있는데 현재 무기 거래의 대부분은 아예 이런 계획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요. 장비를 사놓고 나서야 사용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는 미국 M182A 브람스 50대를 구매했을 때에도 그랬고 최근 한국 FA50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폴란드 현정국과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제대로 된 운용 계획도 없이 납기일이 빠른 한국을 붙잡고 무계획적으로 무기를 긁어모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여태껏 해온 대로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과 미국에서 무기를 사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에서 구매하는 무기는 본래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체계의 운용 계획에 추가해서 빈틈을 메우는 보완적인 운용을 위한 것이었고 그 취지에 맞게 독일과 미국 무기 도입을 더 늘리고 한국 무기 구매량은 줄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고 있죠. 하지만 그 배경에는 사실 정치적인 전략이 있습니다. 이 주장을 펴고 있는 폴슈카 2050은 신이유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유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와의 바이마르 삼각 동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폴슈카 2050은 자신들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리고 이유와 사이가 안 좋은 여당을 견제하려는 목적 때문에 여당이 택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는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현정권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한복소류 군축을 외치면서 최소한의 방위를 위한 무기 구매까지 딴지를 벌고 나섰던 업보가 있어서 안보 위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선 폴란드 국민들한테 외면당하고 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했죠. 따라서 이는 소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만약 폴슈카 2050이 직권 여당이었어도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에서는 한국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군축같은 평화에 젖은 탁상 공론을 할 상황이 아니게더 이들은 무기를 사더라도 같은 유럽인 독일한테서 사던가 하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혀 공감을 살 수 없는 발언이죠. 폴란드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독일한테 침공을 당해 오쿠토를 유림당한 역사가 있고 이 때문에 독일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국민적인 감정은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자 직권 여당의 2인자인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역시 공식 sns를 통해 야당의 부툼전 사령관들로부터 매일 비난을 듣는다. 이들이 전직 사령관이라서 다행이나 뚜리는 조국의 안보를 구했다며 이들의 주장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헛소리 라는 입장을 불려서 밝혔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최근 거래한 무기의 납기 문제로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 독일이 헝가리에 판매한 레오파르트 2000차 44대는 계약 성사가 이뤄진 것이 2018년인데 아직 납품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내년에 겨우 시작해 2025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초도분량이 5년 만에 도착하고 납품 완료까지 무려 7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와 올해 계약해서 이미 초도분량 10대를 확보했고 2024년쯤까지 납품을 완료할 예정인 것과는 너무 심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죠. 폴란드 네티즌은 이를 두고 헝가리의 첫 번째 레오파르트가 도착할 시점이면 폴란드는 이미 K2 표 두 개 대대를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일 내부에서도 독일업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빼앗겼음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많은 독일업 국가가 한국의 방산 전시회에 국방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은 우리가 다시 발트와 동유럽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까? 독일이 유럽 국가들한테서 받았던 주문들을 한국이 가로채고 있다. 모자란 정치인들 때문에 다 날리는 중 한국은 동유럽에서 우리보다 덜 주목받기 때문에 동유럽에 적극적으로 세일지 중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 언론 다이웨이트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한 일을 두고 독일 산업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군사현대화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무기와 자동차 등 독일 내 대기업에게 큰 위기를 가져왔다고 논평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버튼까지 만지작거리며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야당은 이렇게 비틀거리는 독일에게 7년 8년 걸려가며 무기를 사자고 하니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니 만무합니다. 한편 이들이 협력을 줄이자고 주장하는 한국은 위기에 빠진 나토의 한 줄기 깃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많은 회원국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무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한국이기 때문이었죠. 최근 수많은 동유럽 나토 회원국에서 한국을 찾아 무기 거래를 도모한 것은 물론 얼마 전엔 나토 측에서도 한국을 핵심적인 동맹으로 인정해 이례적으로 비회용국인 한국의 대표부를 설치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북대사양의사회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주벨기에 한국 대사관을 나토 대표부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 속에서 동맹국들은 지역 간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신규미 기존 파트너와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대사양의사회는 이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나토와 한국은 2005년부터 홍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강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는 비확산, 사이버방어, 대태로, 재난구호 등을 망나하는 영역에서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나토 내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커졌고 나토 조달청이 추진하는 방산 산업 입찰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요. 동유럽에 뚫어놓은 물꼬를 통해 마침내 한국이 나토라는 거대한 시장에 진출했고 장차 한국 방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선방해준다면 한국 무기가 나토군 표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이 단순히 한국말의 희망 사항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게 다른 누구도 아닌 중국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의 나토 대표부 설치에 대한 재빠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글로벌 타임스는 29일 나토의 결정은 지역 대립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즈강 헤이룸장성 사회과학원 동북 아연구 소장은 한국과 나토의 강화된 파트너십은 주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결탁해 안보력을 높이고 북방유 국가에 대한 억지력을 형성하는 동시에 강대국 사이 게임에서 유리한 유치를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외교적 자치권을 악화시키며 나토의 길을 내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의 대입과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휘말려서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거나 유관 국가가 시비를 명확히 판별하고 냉전사고를 가지고 진영 대치를 만드는 각종 패거리 만들기 행태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었죠. 요컨대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는 것이 거슬려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입만 열면 지역이니 분열 조장이니 말하는 중국은 이제 슬슬 동북아 지역에서 가장 큰 분열의 근원이 다름 아닌 자신들임을 알았으면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가시도층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은 한국이 나토와 교류하는 게 그만큼 큰 위협이 된다는 의미. 그렇기에 은근슬쩍 한국에게 경고성 발언을 날리면서 견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렇듯 한국이라는 카드가 레드틴 국가에 아주 잘 듣는 이야기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번호표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번호표를 가장 처음 뽑아간 폴란드는 이를 기회로 살려 도약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에서 국문이 분열되어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어차피 선택지는 정해져 있고 고르는 것은 폴란드 국민들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한국과 손을 잡고 살아난 던가 아니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폴란드를 내버려둔 독일과 손을 잡고 탱크 한 대 밖에도 전에 러시아에게 장화폭행 가죠. 우리 방산업계의 대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이 K9이 최근 미군의 최신 포탄인 XM-1155와의 호환성 시험을 통과해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탄 6발을 쏘는 대단 44초도 안걸리는 경위적인 발사 속도의 53km라는 긴 사거리까지 안 그래도 잘 팔리던 K9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에리조나주 요마미 육군 성능턴가 시험장에서 K9A1과 KG 판력 운반 장갑차의 호환성 시험을 겸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은 최근 항하디펜스가 미 육군 전투능력 개발사령부 군비센터 KC킥과 체결한 공동연구 개발협정에 따른 것으로 K9A1이 K12 미군 군수품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시스템 공급을 받을 계획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죠. 이날 시험은 K10에 의한 미국상 포탄 자동 재공급과 포탄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발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등을 체크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는 미군에서 D존 M1이 사용해 온 포탄인 M795는 물론 최근 개발된 XM1113 포탄도 사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 마지막을 XM1113 발사로 장식할 예정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K9A1이 XM1113 포탄을 발사하는 것에 방산업계가 주목한 것은 이 포탄이 향후 미군의 야포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생산된 XM1113 미 육군의 신형 155mm 야포탄으로 로켓을 이용해 추진하는 로켓 보조탄 즉 흔히들 말하는 랩랩탄이라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미군의 최신 자주포인 M1299에서 발사시에는 70km 까지도 날아갑니다. 또한 정밀유도 키트가 탑재돼 있어 랩탄의 단점 중 하나인 다소 떨어지는 정확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그 XM1123을 미국산 변기가 아닌 해외 변기로 시험한 첫사례라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개선봉 이었습니다. 우선 K10을 통한 포탄 자동체 공급은 미국산 포탄을 대상으로도 이상없이 작동되 포탄은 모두 K9에 정상적으로 탑재됐고요. 그 뒤 K9은 목표지점으로 이동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탄을 발사 후 유효히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시 급정차 후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기동성을 과시한 이 급속 사격 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첫 탄발사 후 8.27초 만에 다한탄을 발사했고 두번째 탄발사 뒤 세번째 탄발사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네번째 탄과 다섯번째 탄도 발사 간격이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탄의 경우 발사까지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탄 여섯개를 발사하는데 총압 43.29초 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의적인 발사속도를 미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은 탄약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고 난다면 3분동안 최대 24발의 포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라 K9 몇대만 있어도 목표지점을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K9 포탑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에 크라프 등이 왜 우크라이나 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러한 시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신 변기에 의한 XM1113 발사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A존하의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된 XM1113 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꽁무니 해서 불꽃을 뿜어내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 136 초 동안 비행한 끝에 발사 지점에서 53.009 킬로미터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미군 야포에서 XM1113 발사시 사거리가 40킬로미터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13킬로미터를 멀리 날아간 거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요. 존 켈리 하나 디펜스 USA 사장은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에 확장된 사거리와 사격 및 기동성 높은 발사일 외에도 K9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줬다며 공동연구개발 협정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켈리 사장의 평가가 자화자찬이 아닌 시험을 본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유튜브에 공개된 시험 영상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호주에서도 저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국내 네티즌 중에는 이제 자주 포는 다 됐으니 야구만 잘하자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김에 미국도 K9 K10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호환성 시험 통과는 K9 성능 검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포탄을 받아 K9 M 사격 시험 했다는 것 자체가 K9 사면 포탄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앞서 언급된 X1113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메리트 인데요. 그러한 물자들을 받을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변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토 등 친서방권 국가들이 K9 사려고 할 이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한화측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미국 및 미국 방산업계 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에 로키드마 팀 과 팀 썬더를 구성해 K9 8 모델 기반 자주포를 낼 계획 입니다. 국방과 연구소 함께 진행한 K9 8 에 사용될 고바능 허 기술 연구 개발이 작년 자동화되 K9 1대당 탑승 인원을 기준 5명 에서 3명 으로 줄여 소규모 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사 속도도 군당 9발 이상으로 빨라지게 합니다. 이를 기존에 알려진 K9 장점 과 함께 강력 어필 할 수 있다면 영국 시장 진출도 꿈이 아니지요. 또한 한화는 K9 8 의 고바능 허 포에 활용된 기술력 미군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 자동화 포탑 솔루션 을 제안할 방침 입니다. 현재 미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 인데요. K9 A1 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포탄 과 호환성 시험도 그러한 계획의 연장 선상 에서 이뤄진 거라 알 수 있습니다. K9 A2 에 비해 구형인 K9 A1 으로도 뛰어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향후 K9 A2 기술력을 활용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건 안봐도 비디오지역 한편 K9 이 세계 각국의 수출됨에 따라 하나는 K9 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올해 K9 유저 클럽 을 발족 했습니다. 발족 시계는 노르웨이와 끌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K9 을 도입한 나라들의 K9 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저 클럽 은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K9 운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는데요. 향후 K9 운용과 정비 등 분야별 워킹 그룹 토해를 통해 상호 협력 지원방안도 모색할 방침 앞서 잠시 언급한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하나도 K9 A2 보다도 성능을 강화한 K9 A3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구상단계지만 K9 A3 사거리는 최소 M19 와 동급인 70km 최대 100km KM19 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도 고반응 포탑 기술이 사용된 K9 A2 보다 빠른 10발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의 운용고한 가능하게 할 방침 이는 유사시 전투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목적 무인차량과 무인수색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보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장치 등의 무인체계 개발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하나 디펜스의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K9 무의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 를 통한 사격통제 기술은 AI 를 통한 사격통제 기술과 원격주행 기술인데요. 어느정도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를 K9 같은 무한궤도 경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리온스맷 또한 K9 마찬가지로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6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유전 등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빠르면 연말부터 성능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주최하는 성능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는 국내 무인체계 기술이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의 이득이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진행될 성능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하나의 AI 관련 기술은 군용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 인데요. 이를 향후 K9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아리오스맷의 최대 통신거리가 현재 기준 1.1km 임을 고려하면 이를 대폭 개선할 시 향후 K9 운영에 있어서도 증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그래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무서운 점인데 자주포보다 최소 몇 킬로미터 는 더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다면 아군 인명피해 오려 없이 원거리에서 적진을 초포화한다는 유사 이래 모든 군사 조직들이 꼬았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K9A3의 사거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100km 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시너지를 일으켜 사상 최강의 원거리 공격용 변기가 탄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죠.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K9A2의 성공은 필수. K9A2 기반 자주포가 도전하게 될 영국의 여기에서 K9A2가 합두표를 받는다면 K9의 앞뒤도 지금까지와 같은 탄탄대로 가 될 겁니다.